그래 나도 나름 등록자인데 통화할 거잖아. 그래. 주신수. 왜 이렇게 좋아요? 내. 오. 하하하. 아 이거 부분 안 데리고 와요 반갑습니다 역시 역시 오우 좋으시네요 야구선수분들은 양장에서 결혼해야지 여기서 결혼하시면 돼요 잠시 후에 저희랑 예능이니까 지방이 지방이 많으신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? 잘 모르겠어요 지방이 지방이 힘인 거 알아요 그럼요 그럼요 당연하죠 거기서 올라오세요 아 네? 올라오세요 저도 올라오라고요? 아니 이따가 우리가 아 주성수 아 주성수가 아 주성수 힘이 좋아 아 왜 이렇게 땀이 났어요? 왜 이렇게 미끌미끌 잡지도 못하겠어 이거 원래 이게 우리 예능은 이게 연민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능은 이게 연민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정말 정말 진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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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 부and 내가 봤을 땐 잘하지? 내가 우리 마지막에 한 장을 얘기했을 텐데. 가라가 이제. 쥐야. 쥐야. 우린 야장하고 있어. 우리가 뭐야 우린 런칭까지 해. 이게 다 요령이라는 말이야 이게. 여러분. 이렇게 하나 뺏게 하려면 약간. 아 진짜. 이건 아니지 않느냐. 아. 아. 뭐라고 했잖아요 제가. 뭐라고요? 소리를 쳤어요 저거. 소리를요? 저기서 소리를 얼마나 쳤냐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. 음주씨. 먼저 저기 여자가. 시키는 게 마지막에. 뭐라고? 뭐라고 김정. 뭐라고? 뭐라고? 아니.